1.2.2.2.2 요거 말고 지금 120 방향에서 하나 더 떨어졌는데 아 저긴 싸우네 아 저기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기요? 여기 오른쪽 위? 오른.. 그 드립부트 할 때 이 차에 치워 죽음 미친 아 근데 3번짜리 했는데 왜 차에 치워 죽음? 아하 어디가실? 어디가는 게 좋을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음 어 어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코고 코고 징 코고 징 코고 징 아 들어와 계시는구나 석궁아닌 부스스다 어찌 그렇게 절 잘 아시나요 시청자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려고요 아니 시청자분이 저보다 잘 아시는 분 많은 안 그래요 모장님 시청자 중에서도 모장님보다 배그 잘 하시는 분 많잖아요 어 잠깐만 여기 털려있다 여기서 내려온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얘는 제가 잡은 애는 아까부터 계속 제 근처에 떨어지네 여기 털려있어 우리 건너편에 총소리 아 건너편에 있다 건너편 옥상 집안에 들어갔어요 건너편 센터집 쪽 옥상 어깨 나왔어요 건너편 길 건넌다 안 건너요 안 건너요 어 핑 찍어주면 이쪽 이집 같음 로자 로자 아 맨 오른쪽 집임 맨 오른쪽 집 2층 이 건물 있다 이 건물에도 있어 이 건물도 왜 이렇게 많어 일단 저 차고 집감 쟤 내려와요 반대편 집이 있네 여기도 저기 있어요 노란색 핀 되게 많네 어 반대편 건넘 어 반대편 건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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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노란색 핀 좀 멀리 계시네 갑니다 AK를 드디어 먹었거든요 한 명 더 건너요 무슨 지금 도로 건너고 있어요 도로에서? 네 붙었어요 적팀 같은 쏘는 거 보니까 아 여기 2층 집에 있다 2층 집 내려왔어요 제가 아까 제일 첫번째 찍었던 애 노란핑? 노란핑 여기 노란핑 나 계속 보고 있네 얘 주시하고 있어요 저 감시하고 있습니다 얘가 아 레드존이네 여기서 레드존 받진 않겠지 한 명 체크 1층 집 2층에 진짜 노란색 핀 찍은 집에 들어갔어요 올라가는 집 개피 소음기 소음기 끼고 있네 소음기 사이가 같은데 나오려고 해요 그쪽 그쪽 방향으로 나오려고 밑에도 밑에도 하나 일단 그쪽 방향으로 나오려고 함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소음기 이건 제 소리고 그 저기 밑에 얘네 얘 팀도 한 명 더 있어요 넵 체크 체크했어요 위치 요기 파란핑 안에 계속 있어요 아직 1층 집 뒤쪽 뒤쪽 보고 있는데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예 아직 밖 안 안 있어요 체크했어요 안 보이는 각이 있네 어 안에 있음 이쪽으로 나오려고 각잼 나옴 이쪽으로 나옴 어 다운 밑에 있던 애 그러면 다른 파티인가 보네요 아니 얘랑 같은 팀이었나봐요 아 둘 다 죽었어요 여기 AR 일단 드세요 네 AR 탄창 소음기 소음기 음 내가 소음기 쓰고 있었어 M16 이었던 것 같은데 아우 아우 쉣 그 보쌈 시켜먹고 싶은데 제가 시켜먹던 집이 양으로 장난질 해가지고 이제 안 시켜먹어야 돼서 안 시켜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데가 없음 치킨집 밖에 없음 아 양으로 장난질을 한다고요? 네네네 양을 계속 그거 쿠폰 쿠폰이 아니고 요기요 이제 그거 할 때 할인할 때 하잖아요 응 그때 하면 양이 계속 확확 달라져가지고 그냥 아닐 때도 시켜먹어보고 할인할 때도 시켜먹어보면 양이 계속 쪽 쭉 쭉 줄어내가지고 그냥 안 시켜먹으려고 그런 집 좀 극혐 응 아니 근데 내가 이상했어요 내가 그거 몇 번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양이 조금 작은 거야 할인해서 시킬 때마다 사진을 찍어뒀어요 제가 양이 개다름 나중에 보니까 사진 계속 찍어보니까 어? 네 네 그 저기 막 어떤 가게들 보면은 딱 중량 뭐 350g 삼겹살 뭐 몇인분 이렇게 딱 배달을 오는데 응 재보면은 막 안 돼있으면은 바로 이제 리뷰 거기다 올리는 거요 아 제가 쟀는데 349g이네요 흐하하하하하 아니 1g 어디갔죠? 흐하하하 1g 누가 먹었죠? 아니 1g 누가 먹었죠? 아니 1g 누가 먹었죠? 오던 알바가 1g 떼 먹었나요? 아 진짜 고급 두 개 떨어졌거든요 저거 한 개는 아무도 안 먹은 거 같은 지금 요거 말고 지금 120방향에도 하나 더 떨어졌는데 아 저기는 싸우네 어 저기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기요? 흐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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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프트 할 때 이 차에 치여서 죽음 미친 흐하하 아 근데 3번짜리 했는데 왜 차에 튀어 죽음? 3번 자리로 옮기고 내린거 아님? 근데 3번 자리가 7만원짜리니까 어? 먹었다 먹음 먹은거임 근처에 있다 이러면 3번 자리인데 왜 치지? 이상하네 M이사 있다 어? 수직손잡이 있었네 금방 아 저 N손 먹었어요 오케이 여기 내려서 애들 뚝배기 좀 따보죠 능선 밑쪽에 떨어졌거든요 먹고 갈게요 저거 M이사 아 저기 보급있다 보급체크 120방향 보급 뒤에 사람 한명 있어요 잘못봤나? 잘못봤을수도 일단 M이사는 보급방향 아니였어요 집에 오케이 아 바로 밑에도 있어요 나무에도 바로 밑에 다운 한명 컷 끝 뭐야 다 죽었어? 그 컷이고 아마 저희 보급방향을 계속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보급에 사람이 있어요 보급방향이 아니지 배고방향쪽 보급 뒤에 사람이 있어요 보급에 사람 있는거 같아요 응 보급 뒤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본게 아님 음 배그에 내가 봤을 때 진짜 배그에서 잘못본건 없는 것 같애 응 뭔가 아 사람같다 하면 그 사람이야 응 리얼 그거 의심치 말고 여러분들 아니 아니 보급아님 SE쪽임 얘한테 보급 지금 총 쏘는 소리 SE에서 150 사이에서 들리 아 저 돌있다 돌 오케이 올라 쟨다 쟨다 두 대 돌 뒤에 숨었어요 그 그쪽 방향에서는 한 105방향에 있는 돌 능선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중턱에 있는 돌 제 M2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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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소음기도 끼고 있던데 제가 차로 가서 좀 조져볼게요 오토바이 갑니다 어그로 살짝쿵 양각잡으러 갑니다 돌 뒤에 아직 있어여 네 있어여 나보고 있어여 함 쏴보시지 움직이는 오토바이 쏠 수 있냐 너 양각 잡힛다 너 죽댔다 이제 어디로 튤래 어디로 튤래 함 튀어봐라 함 튀어봐라 함 튀어봐라 죽어라 에헤 튀지 좀 아하 에헤 에미사 내 끼다 내 끼야 아하 내가 더 빠르다 윽시 적동안 어 맞다 에미사 쏘시더라 어 어 어딨음 상자 어 상자 안으로 들어감? 상자 안으로 들어감 15배율 있음 15배율 드실? 전 15배율 사랑합니다 애정 애정합니다 저 에미사 있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에미사 쓰시더라고 계속 누가 에미사 쏘는데 아무리 봐도 모장님이 쏘는데 언제 에미사 먹었대 아 얘한테도 있더라구요 아 아 보급 먹은 애들이 얘들이로써? 둘 다 둘.. 둘인데 둘 다 탄창 없어요? 저 5,6 좀 챙겨서 갈게요 아 스나탄창 나 아까 버렸는데 그 자리에 버렸는데 스나탄창 좀 먹으러 갈게요 거기 5,6도 좀 있음 5,6 개많은 어? 어 예 여기 5,6 백발 있어요 어 누가 나 쐈어 어디 아 아 금방 에미사 죽이요 죄송 아까 저 스크스 쏘는게 나 쏘는 줄 알았잖아요 105방향에서 그 쏘는 들리고 나서 갑자기 통 박히면서 에미사 소리 같이 들리길래 어 모장님이 쏜건가? 아니 모장님은 적 쏘고 쟤들이 나 쏜건가? 노린건데 아 아 이거 드링크 필요하세요? 드링크? 어 필요없어요 6,28 5,28 우 연료통 없어요 혹시? 없어요 일단 저희 차가 오토바이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연료가 별로 없.. 오토바이는 연료 별로 없어도 멀리 가긴 하는데 그래서 어 저기 사람 있다 150 아 사람 한 번 재보자 어 이게 300m 아 400m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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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저기요 같이 쏘는거 아니였어요? 아 저기 지금 400 재고 400 0점 바꾸고 있는데 쏘리 오 다시 돌아온다 뭐지? 쟤 왜 저래? 하나 둘 쏘세요 먼저 200이면 충분한거 같은데 맞춰보니까 300인거 같음 쏘리 아까 앉아있는거 쟨거라서 200 놓고 조금 위로 네 300 아 불쌍해 쏘리 이거 200,300,400인건 맞는데 내가 앉아있는거 기준으로 키를 쟀어요 쟤 팀이 있겠지 대가리 날라갔어 팀이 있겠지? 대가리가 날라갔지마 가자 우리 가야돼 근데 일평집은 이미 다 자리잡고 있을거 같은데 뭐야 오토바이 두대네? 바라바라바라바라밤 그럼 난 저거 타야지 네 키로 재는거에요 모르셨음? 간다아아아아아아앟 사람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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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앞에 안해 다운 다 죽지않음? 다 죽음 다 죽음 응 저기 15 탄압한다 15 15에 쏴요 쏘는건? 지금 쏘는거 15 그쪽에서 쏘고 지금 SE 150 한 대 15 한 대 맞춰놓음 아 두 명 체크 SE 한 대 한 명 기절 한 명 따워 빨리 와라 차에요 255 한 명 컷 뒤에 한 명 더 아 이거 15 15해서 맞았다 나 한 명 뛴다 그리고 유에이즈 유에이즈 처맞고 있어요 유에이즈 간다 저 개피 유에이즈 다른 애가 쏜다 설마 모장님이 쏜고에 제가 맞은거 아니죠? 네 아니에요 15 계속 우리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가던 애들 쌌어요? SE 잡음? 아 죽였어요 죽였어 마지막 하나 죽였어 음 저희 자리 개꿀 15 애들 나와야돼 나오면 15에 창문에 한 명 어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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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W 나무 뒤 W 두 명 W 풀파트 SW W 바로 앞에 한 명 있고 W 방향 나무 뒤 풀안에 한 명 오케이 나이스 W W W에 나무 뒤 있어요 그 파티 1 다운 W 클리어 아 뚝 아프잖아 저거서 더 쐈는데 NW 아까 우리 가던 유에이즈 NW에서도 쐈어 자리 너무 좋다 근데 좋아도 여기 여기 얘 삼뚜기였던거 같은데 이뚜기인가 이뚜기네 뚝구뚱 하는 소리 듣고싶다 나도 나도 두구뚱 듣고싶다 뚝구뚱 어 내려온다 300 300 303명 2명 한 명 기절 다운 아 쌀래도 사로잡았다 15 15 15 언더 언더기에 2명 어 떨어지는거 봐 어우 불쌍해 1대 어 떨어지는거 봐 저거 죽는다 어어 F**k 맨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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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 60 60 60 60 또 잡았어요 저희 0.100으로 맞춰져 있는데 왜이렇게 탄이 위로 올라가지 끝 60 개꿀 자리 넘나 좋은것 저 뛴다 뛴다 N 뛴다 한 명 더 뛸거에요 내꺼다 아악 까 오케이 한 명 더 뛸거야 그리고 한 파티 더 남았으 한 파티 더 어딨을까 한 파티 더 어딨을까 어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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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15 15 15에서 왼쪽으로 확인 흐앗 흐앗 한대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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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파티 남았으 한 파티 남았으 어 확인 저기 아 저기있다 345 자기장 안에도 한 명 있고 자기장 밖에 나온 놈 한 명 있어요 오케이 개 개 기절 뒤에 아 개 경기장 밖에 쓸었어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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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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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앗